배우 장기용이 현역 입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23일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대장 소화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장기용이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촬영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23일 현역으로 입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용은 지난달 종영한 tvn 드라마 간떨어지는 동거 출연 이후 휴식 없이 바로 sbs 새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출연을 결정하며 열릴 행보를 보였습니다. 촬영을 마무리한 그는 드라마가 첫 방송되기 전 입대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 발표회를 사전 녹화했습니다. 제작진은 본 드라마는 감성 멜로 장르인 만큼 주연 배우 간의 관계성과 호흡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장기용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 다같이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라마는 오는 11월 방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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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